계속 더 높아져야되거든? 이건 점점 떨어졌어 이유 2번 내가 볼 때 꼼핑을 안하는거 이유 2번 처음에 뭐? 다인겨우기 짜있는거 아저씨 우와 슈퍼하게 모양새가 보여줘야해 보여주면 될 것 같아 이만 보는 것을 이만 보는 것을 이만 보는 것을 이만 보는 것을 일단은 제 생각엔 아저씨 지금 아멘 이만 내가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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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감독님 숙소 아아이 별로 없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